사일런트 원래 압축은 이렇게 하는거임 죽으면 다시하면 돼 사막에서 다시 할래? 일박에서 다시 할래? 어떤 파란 로봇처럼 사막에서 다시 하고 싶어? 싫으면 압축해 사막에서 다시 할래? 탱샤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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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안된 도박 쪔? 쪔 아니 왜 엘리트 안가는데 엘리트만큼 센 애들 잡게나오나 돌겠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쓰레기 아 표본 나오는거 봐 꺼져 저딴게 희귀유물 괜찮대다 논 하지만 논이 없다 당신 빈털터리 그래 나 빈털터리다 막 찬찬이 수은 뭐하래 시계 뭐? 내장에 채 있어야 딜 안 모자랄텐데 보스가 딜이 필요한 애가 아니긴 하네 칭시하러 잡는다 칭시하러 잡는다 칭시하러 잡는다 칭시하러 잡는다 지찍이 옥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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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안돌아밖에 없네 이거는 제발 제발 좋아 개잘 나왔네 근데 고개가 없다 고개 찾아 예수 만만 비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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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고개 아직 고개 없으면 별로 안쓴 고개 주 예 잠깐만 안쓰가 2개면 끝난 것 같은데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사일런트가 이겼군요 옆배 분들은 포인트와 작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음 오 아직 엘리트 두 마리 잡아야 돼서 변수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아님 이러면 이제 엘리트 하나 남았지 다음 엘리트에서 이상한 꼴만 안 남았는데 고개 엄청 늦게 나오고 상태 이상 같고 이러면은 양록사에 가자 싸울 수 있나 근데 핑샤가 죽여버림 와 고개 두 장이다 이러면은 이러면 이러면 끝난 거 아닌가 아직 모른다 역배는 웃고 있다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오 스네코다 원턴킬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다 삼코 나오면 죽어 하지만 나 삼코가 아니었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냐 질 자신이 없다 실수가 음슴 배시계라도 없었으면 에너지라도 없어서 말라 죽었을텐데 배시계도 있어 수면 안할거잖아 수면 안할거잖아 수면 안할거에요 수면 안할거예요 노르네 검을..왜전 oren 이거 티샤로 잡아야 되나? 와우 여기서 제거까지 해주시네 다리 꺾지마 바다리 꺾지마 앗 빨리 꺾고 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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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바다리 바다리 원래 아까 있는게 훨씬 안정적이려나? 아니면 전략가가 없는게 더 안정적인가? 잘 모르겠다. 전략가는 나 온적도 없지만 전략가 고민을 하는 나 김챗국을 풀 드링킹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또 전략가 필요 없는데 드로에 따라 다른건데 어디가 확률이 더 높은지 모르겠네 수학적으로 지금 드로가 이따구로 나오는게 제일 위험한건데 전략가를 넣으면 이따구로 나올 방법이 올라가는거 아닌가 전략가의 딜레마 하지만 똥중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이걸 오케짐 탈출구랑 어휴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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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웅 갓겜 갓겜 갓이 공 gry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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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킹 받네.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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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공격하는 것까지 완벽했다. 앗. 핵컨 안했다. 핵컨 안했다. 핵컨 안했다. 민터 포션도 아마 여기서 빼는 게 맞겠지. 내장에 참아 21딜이라서 못 잡진 않을 듯. 공이로 된 신 공이로 된 공이로 된 신 Bing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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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줬다. 안 봐줬다. 안 봐줬다. 안 봐줬다. 안 봐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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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드 퍼펙트 3430 그 파란 로봇 그 파란 로봇 그 파란 로봇 그 파란 로봇